우리 보금방송인 굿TV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큰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그런 사례들이죠 저는 광명광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AD 34년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지성인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고 한 사명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1번 나가노 목사는 구원받은 다음에 전도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래서 개척계를 시작하고 5년 만에 한 명의 전도자가 생겼는데 그것도 폐로 죽어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청년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인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폐병을 치료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가 바로 유명한 가가와 도유키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사명을 갖게 됐죠 나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는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빈민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자기 입으로 환자들의 부위를 핥아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계석 총통부인 송명현 여사가 가가와 도유키 목사를 초청하여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이 부부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폐망하고 중국이들은 원수로 생각하며 곳곳에서 테러의 기모가 보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중국에 200만의 일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는 당시에 폭우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장계석 총통이 제1폭우령을 내리면서 일본인은 죽이지 말라 일본인은 한 사람도 건드리지 말라 이런 폭우령을 내리게 됐고 일본인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가가와 도유키 목사의 불타는 헌신과 사명 때문에 일본인들도 살고 많은 중국인들도 크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총통이 이제 놀라운 결단을 내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전도의 사명을 가졌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한 전도자 가가와 도유키 목사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목사의 희생 한 사람의 성도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 양화진의 한 모퉁이의 선교사들의 모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59의 이제 우리 땅에 묻혀있는 선교자들의 모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 조그만 나라에 묻힌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터너 선교사의 가정입니다 이남 인려가 모두 배고픔과 이제 연약한 의료시설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 땅에 와서 고생합니까? 왜 이렇게 아픔을 겪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2019년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고 놀라운 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